우리가 깊이 참나 상태에 들어가서 체험적으로 참나 상태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생각감정 오감이 어디있나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그쵸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 오감이 어디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에서 생각감정 오감의 차원과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참나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나밖에 없죠 사실은 참나 상태에서 나밖에 없어 거기 이제 생각감정 오감이 없는데 거기서 또 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거기에 이제 그 생각에 감정에 오감해가지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잘 펼쳐지죠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생각감정 오감 못 느꼈는데 일단 내 마음이 안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꿈에서 또 나타나죠 꿈도 안 꾼 깊은 잠에서는 참나만 있을 때 무의식에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참나랑 접속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순수한 참나 상태로는 안 봅니다 참나에 가까이 간 상태지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생각감정 오감을 제대로 못 느끼죠 그러다가 딱 깨어나는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참 설명하기 힘들죠 하여튼 체험적으로 참나 자리에서는 분명히 생각감정 오감이 없는데 또 어디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달리 일어날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해서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올 데가 없어요 나올 근육이 없으니까 참나로부터 한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수많은 체험 속에서 인가를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현상계 차원에서 머리 굴리면 답이 안 나오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그래서 이런 체험 통해서 이런 그 생각들이 자명의 짓일 때 이제 좀 그게 응용이 돼 가지고 좀 더 이제 소우주 차원에서 이런 생각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왔냐 해서 더 나아가 아 대우주도 어서 나왔는가 이런 옛날 어른들이 다 자기 영혼에서 발견한 걸 가지고 우주로 확장해 갔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분들이 재미있게 동영상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천국 요한계시록대로 만든 거야 앞으로 요한계시록대로 지상에 천국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환하게 빛으로 그냥 늘 비춰 주실 거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환히 비춰 주실 거다 그냥 뭐 빛이 하늘에 떠 있을 거다 이런 상상도 해 보세요 태양, 태양도 필요 없죠 하나님 빛인데 밤도 없죠 대낮같이 환하다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춰 주니까 이게 상상으로는 그럴싸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밖에 빛이 있다고요? 그건 아무리 밝아도 그건 오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이게 신을 오감, 이 현상계 안에서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상을 누가 해요? 에고가요 어떻게요? 딱 에고 꼭 지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고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하다 광명하다 천국은 좋을 거다 그러면 아 보석이 깔려 있겠구나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아 정서가 가볼만한데 그게 결국 그게 뭡니까? 보석이건 아니건 우리 오감에 좀 만족스러운 상황일 뿐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보석 깔려 있다고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쵸? 그냥 돌멩이 중에 좀 아름다운 돌멩이들이 깔려 있는 거죠 누구나 봐도 보기 좋은 돌멩이가 깔려 있는 거지 그게 뭐며 빛이 하늘에 떠있다는데 그게 신입니까? 그게 에고 차원의 생각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빛이 어디 떠 있을까요? 대낮같이 환하다는 게 어디가 환하는 거며 태양이 지지 않는다 어디서 지지 않을까요? 태양이 하나님의 빛이 지지 않는다 밤이 없다 어디서 밤이 없을까요? 우리 영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를 읽어도요 에고답게 읽으면 참 그 얘기들을 따라가 보면 멀리 가게 되겠습니다 사이비교가 딱 좋아할 만한 먹잇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형이 하학적으로 말하려면 빛으로 말하는 게 제일 유사하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리니까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자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나다 그럼 벌써 화나다가 어느 정도 화난 게 화난 걸까요? 화나다 해서 벌써 또 이게 시비가 따져져요 등급이 나와요 광도가 어느 정도의 광도가 참나냐 벌써 이게 에고의 이원성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죠 걸려 버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나 있는 세상이 천국이다 우리 영혼 안에서 빛나는 거지 밖에서 빛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말도 아닌 소리죠 하늘에 빛이 떠 있다고요 우리 비친다고요 앞으로 물질명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도 밤에도 전등 안 꺼지고 비추면 야경 멋지죠 불야성이죠 불야성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고대인들 아마 그것만 봐도 하늘이 뭔가 기적을 부렸지 하시겠지만 진짜 이러니까 에고 수준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시공을 가볍게 초월해서 시공 없는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고소식 알아내기 전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간단하게 천국은 천국 얘기로 올라가는데 천국은 참나가 내 안에서 태양처럼 떠 있는 상태 그 태양빛 받아서 내 마음이 우리가 아는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경영되고 있을 때 그게 천국입니다 어떻게 또 다를게요 요즘 제가 이니에이지로도 많이 그려보는데 그래서 이게요 이 우주죠 우주가 참나자리에서 이니에이지 공식 가지고 우주가 탄생됐다 쳐요 원을 도너치로 하면 세 개를 그려놓고 보자고요 제가 주로 두 개만 그리는데 근데 보자고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생각감정 오감의 주체요 거기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이나 같은 수많은 에너지에 질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 에너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까지 발생하잖아요 오감의 대상의 물질까지 발생하는데 거기까지 해서 우주라고 하면 우주의 뿌리 우주의 작용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니까 이 우주 전체가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4차원 시공간 전체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나로부터 나온 생각감정 오감은 그대로 그게 하늘의 작용이니까 생각감정 오감 일으키고 사는 우리 각자의 마음 마음이 각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이 다 천국이죠 그렇죠? 그럼 우린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야죠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다 천국의 작용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 이미 천국이죠 하나님의 작용이니까 천국이죠 그렇죠?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빅뱅이건 뭐건 우주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 우주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지금 매 순간 보세요 4차원 시공간 너머의 시공 없는 차원에서 시공 있는 차원을 이미 티끌 하나까지도 다 가녀해서 알아차리고 주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고 법칙대로 이거를 지금 제가 손에서 놓으면 여지없이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만인력 법칙을 가지고 집행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몰래 살짝 놓으면 하늘이 못 알아차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떠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몰래 살짝 해도 이건 알아차림 여러분이 뻘 생각을 하면 우주가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모르게 하셨을 것 같죠 뻘 생각을 해도 그게 그대로 마음으로 짓는 업이 돼버리는 이유가 하늘이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한 생각, 한 감정, 한 오감의 작용도 시공을 초월한 차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에고 차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알아차리느라 이거 놓치고 해야 되거든요 에고는 이런 맛이 있어야죠 여럿이 악을 저지르면 하늘이 내꺼 못 부를 때도 있고 그래야죠 동시에 한 천명이 악을 저지르면 하늘이 한 백명은 놓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 이 차원과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인데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다른 차원인데 한 덩어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그대로 시공 없는 그 차원에 알아차려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체험적으로 연구하고 티끌 하나도 알아차리고요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생각, 감정, 오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참나의 알아차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당 로고처럼 가운데 중심점이 중심점이 가운데가 아닌 점이 원주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중심은 하나죠 한 생명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에서 티끌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이 앉아계시고 털구멍 하나마다 앉아계시고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 티끌 하나도 참나의 작용입니다 공식대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지언정 어떤 원리대로 다 굴러가고 있죠 인간의 애고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어떤 원리대로 이 우주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원리를 품고 굴리느냐 하나님이 참나가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앞뒤에요 지금 동전의 앞이고 동전의 뒤에요 동전의 앞에서 일어난 일을 동전 뒤가 못 알아차린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거친 비유에요 우리 애고로도 애고의식으로 지금 몸에 어디가 찔리면 마비되지 않았다면 바로 알겠죠 어디 찔리면 바로 알죠 그런데 이건 애고도 아닙니다 참나가 거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우주 어디에 티끌 하나에 뭔 일이 생겨도 참나는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역 강의 할 때 이렇게 그린 적도 있어요 이게 신 여기가 이제 세계 여기 동전의 앞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신은 이 세계를 알아차리고 주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고 세계는 별개가 아니에요 세계가 있으면 신이 있는 거고 신이 있으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더 이해하시려면 좀 더 깊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현상계와 절대계는 동전의 앞뒤다 그래서 사실은 신도 세계도 없는 게 뭐냐 신도 없는 세계라는 거 없겠죠 하지만 신이 세계를 창조 안 했을 때를 뭐라고 하냐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 세계도 없는 세계 그래서 인도인들의 소승 철학에 대가 드린 인도인들 소원은 신도 세계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무국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신이 있어도 안 돼요 브라마, 시바, 비슈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창조돼요 그래서 안 돼요 왜냐? 신이라는 존재가 뭔데요?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신입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가 신입니다 따라서 신은 또 세계를 전제해요 세계는요 신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신이 있어야 돼요 신과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인도인들한테 기발한 발상이죠 계속 깨워서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신과 세계가 한 세트인데 전지전능과 무지무능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명상의 깊은 참나 상태 신도 세계도 없는 상태가 참나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만의 세계는 그때는 이 신하고 다른 의미예요 신의 본체가 되죠 그래서 무국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태극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극, 황극의 신 왜 그러냐? 세계를 낳고 기른다는 거니까 세계를 낳는다고 할 때 태극 세계를 경영한다, 황극 근데 이 세계랑 상관없이 신 그 자체의 그럼 무국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이라는 존재, 이게 동양에서 주역에서도 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역에서 신은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는 자가 신이다 이래요 벌써 신은 만물을 전제합니다 노자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도는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의 시작점이요 그러니까 천지를 낳은 자리고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가 창조 안 됐을 때는 그냥 신만 존재하니까 천지가 낳은 자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이름이 생기면 만물이 나오면 천지 만물의 엄마다 만물을 낳고 길러주는 자다 낳고 길러주는 자의 의미로 신을 쓴다고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 본원의 신의 모습은 이 세계와도 단절된 신 그 자체의 모습을 상정해서 동양에서 무국이라고 하듯이 인도에서도 그게 참나고 그게 진정한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으로 돌아가자는 뭐냐면 신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진 전지전능한 능력도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진 만물 경영되는 만물도 사라져야 돼요 그 전지전능이 뭐냐 이게 전지전능입니다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이걸 떨어뜨려요 세계가 있으면 신이 존재합니다 어떠세요 인도인식 인도인들의 그런 철학이 사실 자명한 겁니다 이런 설명을 잘해요 인도인들이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나 깊은 참나 상태만 인도인들은 그것만 진짜라고 보고 딱 눈을 뜨는 순간 뭐가 생겨요 눈을 뜨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만물이 보이죠 만물이 그리고 이 보세요 만물이 있죠 만물이 있고 세계가 있고 세계가 보이고 세계가 누구한테 보여요? 에고라는 나한테 명상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온 순간 내가 생기고 남이 생기죠 나와 세계가 생기죠 그럼 뭐가 같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것들을 경영하는 신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천지인이 한 세트로 생겨나온다 없음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천지인이 생겨버려요 인도인들이 죽겠는 거예요 한 생각 생겨나면 천지인 신과 세계와 에고가 생겨버려요 이게 지금 유네의 사슬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인도인들은 신도 내려놓고 어떻게든 작용으로서 신이 아니라 신의 본체인 브라만 작용으로서 신을 얘기할 때는 브라마라고 합니다 남성형 그러니까 남녀가 이미 생겨버려요 이원성이 신 차원에서 브라마 남성형 브라만 해야 그게 초월적인 무국입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강조할 때는 빠라브라만에서 빠라를 붙여줘요 진짜 그거는 세계랑 상관없는 신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무국을 말해요 무국 동서양 어디나 마음을 자기 마음 연구해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무국 태국 한국을 어디서 연구해요 우주의 기원을 파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어서 연구하냐 자기 영혼에서 연구한 거예요 영혼에서 한 생각도 없는 경지까지 나가서 보니까 한 생각도 없는 경지인 신마저도 사실은 신이 전지전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면 반드시 세계를 창조하더라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할 때 이 신의 의미를 지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태국 황극을 싫어합니다 오로지 무국이에요 동양은요 아니 신이 만물을 경영한다는데 비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경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보살 정신이고 유교 정신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주를 경영하자 그리고 우주를 구원하자 인도는요 우주에서 사라지자 초기 불교 마저도 우주에서 사라지자는 그 인도 철학의 흐름 속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 반대하고 대승 불교가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주장하고 싶어요 한쪽은 우주를 경영하자 한쪽은 우주를 초월하자 이쪽이 소승적인 철학이고 이쪽이 대승적인 철학 우리 민족은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 우주를 경영하자 그래서 대승의 핵심은 이 우주를 경영할 거라는 거예요 이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고 전지전능한 신이 에고와 인간과 만물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면서 경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이미 신성이 임해 있고 어디 임해 있냐 우리 민족 사멸신고 경전이 어디 임해 있냐 뇌에 임해 있다 머리꼴에 임해 있다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다 네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생각감정 오감 쓰는 게 다 신의 작용인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너가 이게 이제 우리 민족 철학입니다 신은 여기 임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신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 우주에 불국토를 만들자 우리 민족 같으면 신의 나라 신시를 만들자 신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왜 위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소승 철학은요 우주가 왜 나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신의 전지전능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살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에 관심이 있어요 전지전능함으로 불국토를 경영해서 이 우주가 애초에 천국인데 애초에 정서인데 경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토답게 우주는 원래 정토로 창조되는데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주는 인간을 반드시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주가 완성되려면요 우주가 빅뱅이 돼서 만들어진 건 물질 우주입니다 그런데 물질 우주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지금 우주가 물질로만 돼 있나요? 아니요 정신이 존재하는 정신 차원이 있죠 정신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진보할 수 있는 게 우주입니다 물질 우주랑 차원이 다른 그런데 인간이 등장해 가지고 이 영적인 우주의 원리를 이 우주에 실현시켜 주지 않으면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우주는 물질 우주밖에 표현을 못 해요 아무리 우주를 창조해도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고 이 물질을 가졌지만 영혼의 이런 진선미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등장하게 돼 있고 그게 에고죠 이 에고가 물질하고 다른 에고가 등장하는데 에고 중에 인간의 에고가 가장 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상태죠 동물들한테 우주가 기대하겠습니까 동물이 진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인간은 신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 안에는 이 신성한 전지전능한 신의 힘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물들한테 부족한 뇌의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하드웨어가 받쳐주니까 그 안에 있는 고도의 그런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구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기껏해서 창조를 하고 빅뱅을 하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이니에이지를 구현 안 해버리고 육바라밀을 안 해버리면 우주라는 게 정신과 물질 차원인데 그 정신 차원에서는 짐승성, 탐진치만 구현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 중에 만약에 육바라밀과 이니에이지를 구현하기로 결정한 인가들이 등장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우주의 다른 차원이 열려요 천국이 열립니다 불국토가 열려요 정토가 열려요 그래서 그게 어디 열리냐 우리 영혼에 열려요 영혼의 높은 차원이 열려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우주가 열리느냐는 거죠 천국이 지금 열리십니까? 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주에서 인간을 낳은 이게 보람입니다 이게 인간을 낳은 의미고 인간이 지금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낳았다는 의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된다는 의미의 천국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에서 열어서 살고 있다면 이 우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이 개척된 거예요 우주의 기존에 인간들이 못 열던 차원을 누가 열었어요 고대에 어떤 사람이 열었습니다 천국 차원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천국 차원을 열고 많은 중생들을 그리 인도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됐겠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미타불도 다 그렇게 해서 극락을 열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난 우주적인 얘기인데 인간 중에 누가 천국을 열었던 거예요 처음에 처음 깨워서 하나님 뜻대로 육바라물과 이니에이지를 구현하고 호흡을 왜 해줘야 되냐 차크라가 다 열려야 온전하게 우리 기혈이 열려야 하늘의 뜻이 이 심신에서 온전히 구현이 돼요 차크라 다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황도 12궁에 해당되는 열두 혈자리가 있는 거 그 차크라 상중하단전이 있고 삥 돌아와서 열두 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차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에 맞게 그 하나씩 하나씩 다 열리면 우주의 진리가 그 사람한테서 더 온전히 구현됩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가 자기 몸을 우주랑 맞춰서 세팅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에너지 세팅하고 그 내적으로 참나각성과 육바라밀 구현 합치면 육바라밀이에요 그냥 육바라밀 안에 선정도 들어있는 거니까 육바라밀이 그 사람을 통해 굴러가기 시작한다 그런 존재가 존재하는 순간 우주에는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기존에 없던 천국이 열렸고 정토가 열렸어요 그 양반이 거길 열고 많은 사람을 그 세계로 초대한 거예요 내가 가보니 천국이 있더라 내가 갈 수 있으면 너희도 갈 수 있다 하고 초대했을 거예요 그런 분 한 분이 계속해서 또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갔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인류 중에 그 길을 열고 거기서 제일 가장 많이 물론 처음에 온 분이 가장 많이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열고 가다 가다 가장 높이 가신 분이 지금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이 갔다는 거는 더 깊은 차원을 또 열고 또 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적인 아주 깊은 차원까지 가장 멀리 개척한 분이 지금 인간 중에 하나님 아미타불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각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은 환인환웅 그랬던 거고 그분들이 이 우주에서 가장 깊은 차원까지 개척했다 도교에서는 그 천을 대라천이라고 해서 대라천까지 개척한 그분을 가장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옥황상제라고 보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제일 더 많이 닦아서 그 자리 가신 분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 중에 누가 하나 열고 또 열고 세세생생 닦고 한 생으로는 수행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회가 전제돼야 됩니다 수없이 닦아야 닦고 또 닦아서 이 지상에서 자기 영혼, 자기의 그 몸, 그리고 에너지체를 계속 진리로 연마한 사람이 연 차원이 있는 거죠 우주에 우주를 물질 우주로만 연구하니까 차원이 뻔해 보이죠 4차원 시공간이 전부다 근데 여기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 너머에 영적인 차원까지 들어가면 시공 없는 차원 말고도 그 중간에 또 영적인 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차원을 개척한다니까요 이거는 깨워서 육바람이를 구현할 때 개척되는 차원이에요 거기도 분명히 현상계인데 현상계인데 시공 안의 세계인데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시공을 지닌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개척해서 인류로 하여금 거기 머물러 살게 하고 거기 영주권자가 되게 하고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거기서 같이 통치권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게 진짜 보살의 사명이고 그게 인간의 사명이죠 보살을 떠나서 인간의 사명 요한계시록이니 뭐냐 하는 거 다 그 내용을 써 놓은 거예요 각 종교마다 어떤 상이 있어요 각 문화권마다 어떤 특유의 상을 가지고 보니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데 저는 뭐 믿고 얘기하느냐 제가 경험해 본 거랑 저는 모든 종교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종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두루 보고 자명한 것만 취해서 엮어 보니까 이상이 나와요 지금 이 우주는 실상이 이렇구나 인간들은 이 우주에서요 어마어마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 하나 가지고 막 보고 절망하시고 할 건 아니에요 저도 보면 매일 절망이 오지만 절망을 해도 이런 이치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 또 샘솟습니다 뭐 지구 이런 거 몰랐어? 막 이러면서 지구인들이 뭐 이렇지 뭐 그러면서 또 다시 마음을 또 내서 지구인들을 대규모 천국 이주 계획 또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대규모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서 천국이라는 차원이 이 지구에도 열리게 온전히 열리게 정토가 온전히 열리게 도와야 옳다 하는 그러려고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계속 하루에도 좌절과 그런 서원과 이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제 삶입니다 보살이 그렇게 살겠죠 아무튼 저는 보살로 온 거예요 공부도 하다 하다 왔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돌겠네 하면서 왔겠죠 이번엔 제발 좀 대기를 아니 그전에도 와서 끝없이 했을 텐데 늘 와보면 또 늘 다 어디 가버리고 처음 듣는데요 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지구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만 해도 다른 위대한 보살들 빼고요 저만 해도 얼마나 와서 떠들었을 텐데 또 와서 하면 또 막 놀래고 당황하시고 책에 다 써 있어요 경전마다 그때 와서 또 쓰고 연구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천국 프로젝트 사이비교도 이 정도는 해야 뭘 떠먹지 이게 이 정도도 얘기 못 하면서 감동도 못 주면서 자꾸 돈만 밝히면 됩니까 장사가 저희도 돈 안 밝히고 그냥 천국 가자고요 천국 언제 가냐 지금 가야 돼요 나중에 가자 사이비입니다 나중에 간다는 건 책임 안 지겠다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차원이 열렸나요 새로운 게이트가 열려서 지금 여러분이 천국 출입이 되나요 바로 바로 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비집고 들어가라 일단 버텨라 거기서 버텨라 호흡 늘려 가면서 버텨라 그래서 막 양심 공부해 가면서 버텨라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고요하고 선정으로 고요하고 정진으로 성실하고 늘 진리가 자명하고 진리에 따라 내 삶이 조화롭고 그리고 늘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육바람이라는 마음이 온전히 내 마음이 돼버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출입하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여기 사이비가 낄 여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내가 출입해서 내가 확인했는데 근데 이 가짜들은 천국에 보내드릴게요 언제요? 죽은 뒤에요 그때 알았을 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브로커들한테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시고 바로 항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뭔 천국이에요 따질 수도 있고 오 괜찮은데요? 어제도 가보고 오늘 또 가보고 수시로 가봤더니 확실히 여기 다르네요 다른 차원이네요 여기 천국이 많네요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무슨 사이비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 천국 체험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2천만 더 내시면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이비죠 지가 왜 천국을 지가 뭐 돈을 받고 열고 닫고 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애초에 그게 헛소리지 아 애는 천국 모르는구나 하고 바로 돌아서서 나오셔야 돼요 그런 헛소리 누가 하면 천국 알면 저런 헛소리 안 할텐데 천국 가는데 왜 돈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내려놔야 들어가요 거기는 몰라 해야 몰라 괜찮아 해야 들어갑니다 애고가 지고 있는 모든 상을 내려놔야 들어가요 무소유 해야 들어가요 애고가 내가 뭐다 하는 상을 놔야 그 자리 들어갑니다 2천 내고 들어가시겠어요? 내가 2천을 냈는데 그게 나 지겠으니까 그 마음이 더 못 들어가죠 무소유 내려놓고 들어가셔서 수시로 내 본바탕이 하느님이다 내 본바탕이 참나다 내 본바탕이 신이다 하는 그걸 아셔야 여러분 안에서 온 우주를 알아차리는 힘이 여러분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자각하시고 나도 그 알아차림에 동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영감이 와요 우주를 알아차리는 자리랑 내가 애고의 세계 이 마물의 세계에 살다가 몰라 해버리고 신과 공명하면서 오직 알아차릴 뿐인 상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다른 차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깊은 차원 극락정토가 아니라 신성의 차원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애고에서 신성의 차원에 들어가셔서 신성의 관점으로 이 우주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애고 생각이 변해요 달나라만 갔다 와도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공 없는 차원을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뀔 것 같으세요? 습관이 안 바뀔 것 같으세요? 조금씩 바꿔요 바꿔져요 사고의 습관 감정의 습관 행위의 습관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꾸 시공 없는 차원 우주적 안목으로 우주가 시공 없는 차원에서 알아차리는 거기에 자꾸 동참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몸도 남의 몸처럼 조연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도 같이 가지실 수 있어요 물론 내 애고 입장에서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꾸준히 넓혀집니다 애고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라는 차원이 열려요 신과 공명하는 애고의 차원대가 천국이고 정토입니다 여긴 애고의 세계에요 천국은 천국은 애고의 세계인데 자 이를 말씀드린 바대로 이거에요 애고는 원래 차가운 쇠공이고 하느님 참나가 불이라면 쇠가 달궈져서 불처럼 타오르는 지점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정토고 여러분 애고가 육바라밀로 타오르고 있는 상태 육바라밀과 공명해 가지고 애고가 좋던게 싫어지고 육바라밀이 좋아하는게 나도 같이 좋아지는 그 애고의 상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천국이고 그런 상태에 들어가시더라도 여전히 애고의 탐진체는 있을 겁니다 즉 차가운 부분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애고 중에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게 요쪽 뜨거운 열기가 51% 이상만 되면 여러분은 극락정토에 온전히 거기 태어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온전히 거기 거주하실 수 있는 거기서 그냥 거주가 아니라 당당한 당장한 통치자로 거기 거주할 수 있는 분이 된다 요런 얘기를 성경에 다 써 놓은 거예요 경전마다 써 놓은 거예요 극락가자 아미타 극락 가면 무량수를 얻게 된다 무량한 수명을 얻게 된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 가면 영생 얻는다 그 영생 얻어서 그 영원한 생명 동안 부처가 된다 기독교 천국 가면 영생을 얻는다 거기서 뭐 하냐 예수님의 경지까지 충만해져 간다 다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주가 아미타냐 예수냐 차이죠 저는 아미타불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불교 이름이 아미타불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재의 특징이 뭔데요 빛과 생명이요 빛 주로 오신 분 생명 주로 오신 분 아미타불 이름이 뭔데요 무량수 무량광 무량한 빛 무량한 수명 어떻게 제가 두 분이라고 보겠어요 우주에 한 천국이 있지 두 천국이 있겠어요 그러면 경전의 설명은 다양해도 하나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로 아셔야죠 지금 거기 지구에서 보는 그 언어 차이 지구에서 본 관점 차이가 우주에 먹히겠습니까 그 광명한 영적인 세계가 그게 4분 5열 찢어져 있겠어요 다 거기서 한 개통에서 오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종교 개통이 다양하지만 하늘은 한 개통이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인 봉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정신국은 하나다 우주의 정신국은 하나다 정신은 한 세 개이지 두 세 개가 있지 않다 한 세 개에서 보살들이 파견되는 거지 두 세 개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웃기는 짓거리라고 사실 저 양반이 저 양반이라고 이름 바꿔서 그 보살이 계속 윤회하고 있는 건데 이 이름으로 왔을 때 따르는 사람이 저 이름으로 왔을 때 따르는 제자들을 부정하고 욕하고 사탄이라고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습니다 미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실상을 알고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천국이 기독교 천국 불교 천국 따로 있을까 천국 갔는데 저기 종교 뭐세요 불교 예 이쪽으로 가세요 어디 뭐 저기 종교활동 갑니까 군대에서 종교활동 갑 천주교 갈래 교회 갈래 절에 갈래 저도 그때그때 달라서 달리 갔습니다 오늘은 왠지 초코파이가 땡기는데 그러면 저기 저기 교회 가고 오늘은 왠지 한숨 자고 싶은데 아 그럴 땐 교회 가죠 천주교를 가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돼요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천주교는 매력적인 게 그 초코바를 줘요 딴 데서 안 주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씩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되고 미사가 좀 귀찮아도 가긴 가야 되고 기독교는 그냥 뭐 주는 거는 딱 고만한데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쉴 수가 있습니다 뭐 박수 치는 건 있지만 절은 또 누가 갔느냐 담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절에 갔습니다 거긴 또 담배를 역시 절의 정신이 자비 정신 펴라 그래서 거기는 담배 피는 친구들은 거기 갔어요 에이 뭐 부대마다 다르겠죠 저희 부대는 그랬다고 거기 뭐 극락입니까 가보면 이제 종교타운에 가면 막 바로 다 종교들이 이웃해 있잖아요 천국도 그럴까요 가면 아 오늘 그 천국 불교 천국 어때요 불교 천국은 불교 정토는 그쪽은 담배 펴도 돼 뭐 이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정말 애고적인 생각이에요 애고 중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세계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거 이거 밖에 없잖아요 한 5, 60년 경험한 거 밖에 없잖아요 30년 20년 5, 60년 이걸 가지고 인류를 판단한다는 것도 허황된 얘기입니다 당장요 지금 대한민국이 늘 이렇게 산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 시대에 살다 보면 당장 한 7, 80년대 영화만 한 한국 영화만 틀어봐도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저 한국 영화 좋아해서 고전 영작들 많이 보거든요 딴 세계에요 저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 법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세대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우 아주 신선한 충격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사는 법이 달라요 지금 생각의 법도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세대 세대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런 그런 애고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그냥은 안 생겨요 여러분 왜 경전에 매여 가지고 더 나은 생각을 못 하냐면요 예고가 그렇게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성의 힘 알아차림 힘을 키워 가지고 거기다 에너지 차크라 열어주고 알아차림 힘 키우고 하늘의 뜻을 육바라미로 읽어 가면서 우주를 보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느 차원 어느 지역에 살건 간에 초월해서 봅니다 보편적인 걸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아도 그 사람은 보편적인 기준 속에서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보편적인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어느 시대에나 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생에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한 생에 성불한다 이런 소리는 그 사람들이 윤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 윤회를 해도 그 양반들은 이미 도를 얻어서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살면서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를 해도 그 양반 본체는 천국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양반들은 천국에서 안 나오고 그대로 성불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끝없이 윤회해서 가는 거예요 아미탑을 천국 가서 거기 극락정토 가서 한 생에 지구 다시 안 오고 공부하면 되게 좋겠다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뭔 공부를 하실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뭔 공부할 건데요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는 공부를 가장 좋은 보석으로만 치장된 아미타 세계 가서 한 생에 도를 이루시겠다고요? 그거 다 허황된 소리입니다 안 되는 소리를 왜 써놨냐 이렇게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생에 바로 천국 정토랑 접속해서 천국에서 깨어나실 수 있죠 지금 깨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거고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은 이 참나가 영원하고 성령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면서 윤회를 하건 뭘 하건 여러분 무슨 짓을 겪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도를 닦아서 성부를 하시고 예수님의 경제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한 생에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도에는 시공이 없기 때문에 도를 아냐 모르냐가 본질이지 한 생에 된다면서요 지구 다시 안 온다면서요 이게 정말 말단에 말단을 붙잡고 하는 소리예요 에고가 계속 이런 생각하는 한에는 여러분 극락 정토나 천국 구경도 못하고 끝나요 근데 제 얘기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회심하시고 바로 돌아보시고 불교식으로 바로 회광반조 자기 자신을 깨뚫어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공도 없는 그 차원에 바로 접속하니까 시공 없는 자리인 부처 자리가 바로 여러분 내면에서 구현되니까 이게 일생에 한 생에 바로 성불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세게 지른 거예요 한 생에 성불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공 없는 부처 자리를 바로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생에 성불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 노력하면 에너지체까지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티베 밀교가요 티베 밀교가 한 생에 성불한다고 할 때 뭘 강조하냐 에너지체 빨리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에너지체 만들고 견성해버리면 이미 부처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처 아니냐 근데 왜 이 일생 성불이 왜 즉신 성불 이게 왜 강조되냐면요 불교 이론상 여성은 그 생에 성불을 못합니다 다음 생에 남자로 윤회해와서 성불해요 근데 이 밀교는 티베 밀교에서 강조되는 건 에너지체를 왜 강조하는지 알아요 에너지체는 남녀가 없어요 에너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돼서 견성해버리면 바로 성불이다 거기서 육바람을 갖춰버리면 바로 성불이다 근데 이게 도마보금에 그대로 예수님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몸이 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고 마지막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도마보금에 마리아는 여성인데 하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여성을 비하합니다 마리아는 여성이라 도 못 얻을 것처럼 남자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마리아를 남성으로 만들어 주지 이런 소리가 뭐냐 에너지체 만들어 주겠다는 에너지체 만들어 버린 건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갖추고 있는 남녀를 초월한 몸이거든요 제 얘기가 어디로 흘러 갈까요 자기 안에서 남성성 자기 안에서 여성성을 찾아서 합일시켜서 자기 안에서 남녀를 초월한 새 생명을 만들어 내는 비결입니다 이게 이 에너지체와 견성과 육바람일이 나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천국을 못 들어가고 천국의 차원을 왜 경험 못하고 이 차원에 들어가서 왜 못 살고 천국을 왜 우주적으로 확장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론 다 나왔는데 제가 해봤고 제가 해본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이 차원대가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죽인다 몸은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도 내 영혼과 내 에너지체는 천국에 살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도를 닦으세요 예수님 오면 해준다고 그랬어요 제 장담하건대 예수님 오시면 저처럼 방법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가 해라 하고 남이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해야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지 내가 억지로 행하게 해주리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시겠죠 허황된 거 바라지 마시고 경전 읽고 정확히 읽으시면 상황이 보여야 돼요 지금 뭔 상황이구나 내가 뭐에 생을 걸고 노력해야겠구나 이게 선명하지 않으시면요 사실 영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영성이 떨어진데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사기꾼들의 딱 먹잇감이 되기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사기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세계로 사기치는데 여러분이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으시면 다 당합니다 여기서 사기당해요 A단체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B단체에서 또 당합니다 이제는 안 당한다면서 C단체에 가서 또 털려요 사람이 더 털까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가 와서 또 털까 하면 그것도 와서 진짜 없는 집에 숟가락까지 털어갑니다 어? 숟가락 아직 있네? 하고 털어갑니다 이게 사바세계에요 사바세계 왜 사바세계 뜻이 감내세계 감인세계 억지로 참아야 되는 세계라는 뜻이 왜 붙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와서 누가 치는 세계입니다 깨워서 무장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버티기 힘든 세계에요 그런데 저는 버티자가 아니라 불국토를 건설해 버리자는 얘기를 합니다 희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살의 서원입니다 보살은 끝없이 원을 세웁니다 소시오들이 끝없이 욕심의 원을 세우듯이 보살은 끝없이 양심의 원을 세워요 그래서 보살들이 세운 원이 성공했을 때 인류가 구제할 답이 나오는 거고 거기 욕심군들 소시오들의 원이 성공했을 때 인류는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소수의 착취에 당하는 을이 될 뿐인 거고요 보살의 원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진짜 갑이 돼서 천국을 통치하리라 천국에서 왕로를 타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뭡니까 내 뜻대로 잘 실천해서 나처럼 영생 얻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나랑 같이 천국에서 왕로를 타리라 다 갑이 되리라 착취 안 당하고 다 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가슴이 뛰죠 이게 우주의 실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종교가 아니고 저는 철학자인데 철학을 하다보면 철학을 하다보면 치당에서 치당에서 인과합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 다 못 드려요 지금도 다 못 드려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게 다르니까 무난한 얘기만 한다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게 실존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인데 뭘 알아 소크라테스 자기 죽을 때 에테르체를 가지고 신들이 사는 제우스신이 있는데 가 가지고 거기서 신들한테 제대로 배울 거라고 신나서 돌아가셔서 종교이니까요 철학이니까요 이렇게 하나입니다 철학이라는 걸 깊이 파들어가면 종교의 본질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에고의 세계에서는 달라 보이죠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하나예요 천국 사는 법이거든요 철학이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철학은 불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소리죠 보세요 불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파이던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은 본래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철학이다 의왕과는 철학자인가요? 종교가 에고의 구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웃기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구현하는데 위대한 성현 보살 철인들은 생을 거기다 바쳤고 그분들이 연세계가 천국 극락 정토입니다 여기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는 걸 돕는 게 제 사면이고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할 뿐이지 유혹을 할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제 말에 혹해서 어? 어? 했다가 진짜 천국이 있네? 하시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죠 저도 성공이고 여러분도 성공이고 함께 성공하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거 계속 이렇게 함께 성공하는 게 자리 이탑니다 함께 성공하고 함께 성공하고 저도 원 풀고 여러분도 원 풀고 해서 서로 함께 성공해가는 이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의 가장 심오한 길이 포살도고 그게 분자의 길이고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